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A국 의회에서 여당이 패배했대요 여당이라는 건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을 말하죠 그런데 임기 후반 국정장악력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신호는 빨간불이라는 얘기죠 신호 중에서 빨간불은 멈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행정부 수반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이 됐을 때 힘들어지는 거는 대통령대죠 만약에 내각제였다면 힘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기가 끝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겠죠 왜? 다수당에서 새로 언제든지 새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신호 이 정도는 대통령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갑당 새롭게 다수당이 된 갑당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건 내각제의 특징이죠 갑당이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준다 갑당이 200, 을당이 209 해서 갑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오히려 넘겨 받게 되겠죠 디귿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맞는 얘기죠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당이 만든 법률은 이제 대통령의 눈에는 좋지 못하게 보이게 될 확률이 더 커지게 됐죠 리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디귿과 같은 맥락에서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옳은 분석을 고르면 디귿, 리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